안녕하세요 저스트컬러 스튜디오의 루안입니다. 오늘은 BTS의 퍼미션 투 댄스 훅 부분을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함께 보시죠. 자 처음 안무는 일단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With a Sunrise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Sun 때 아마 1, 2, 3, 4 때 이렇게 앉아주세요. 앉을 때 왼쪽이랑 오른쪽 무릎이 살짝 사선을 보고 숙인 상태인데 몸은 정면으로 해서 손을 내려주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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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건데 처음에는 다운 해서 양옆으로 양옆에 사이드 쳐주고 그리고 일자로 쳐주고 위로 쳐줍니다. 위로 쳐준 다음에 왼발부터 손을 모으면서 1, 2, 3 이렇게 모아주세요. 다리 오른발 들고 모아주신 상태에서 오른발로 뛰면서 다음 동작 갈 건데 오른발을 이쪽으로 뛰면서 왼발을 점프앤아 하면서 다리를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점프앤아, 점프앤아 반대쪽으로도 할 거거든요. 딱 두 번만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다리부터 배울게요. 오른발 내리면서 원 앤 투 앤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때 손은 여기에서 돌려서 잡고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 잡고 왼쪽 방향 잡고 자 여기 다리 올린 상태에서 타다다 왔다 오른발 짚으면서 원 앤 투 쓰리 앤 포 하면서 이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한 번씩 잡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발 뒤로 빠지면서 손은 머리로 머리로 올려주고 오른쪽 다리 짚으면서 웨이브 해서 골반 내려왔다 골반 튕기면서 쿵 하고 골반 다시 내리면서 이번에는 몸이 앞쪽으로 가서 후 착 해서 내려가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양손 옆쪽으로 이렇게 집어줄 건데 이때 오른발 나가면서 착 하고 앤아 해서 와줍니다. 이때 하는 방법은 후 내려와서 다리 짚어주면서 손 먼저 가지고 오른쪽 어깨 나가서 쿵 착 와주고 왼쪽으로도 똑같이 하 가서 착 해서 먼저 몸이 간 다음에 다리가 따라오고 왼쪽도 어깨 간 다음에 따라와주고 자 이거를 다운한 버전으로 할게요. 자 웨이브 해서 골반 내렸다가 튕겨주고 내리고 고개 앞쪽으로 숙여서 오른쪽으로 양손 놔주면서 손 놔주고 착 해나 하고 왼쪽 발 나가면서 착 해나 해준 다음에 이쪽 오른손만 오른손만 쓸 건데 이제 차렷 하면서 왼발을 살짝 찝어줍니다. 찝어줄 건데 이때 왼손은 살짝 숨긴 상태에서 숨긴 상태에서 오른손만 차자자자자 하면서 오른발은 앞에서부터 찝은 발 앞쪽으로 내딛고 반원을 그려주면서 제자리로 옵니다. 이때 손은 샤라라라락 이렇게 약간 손가락을 이렇게 이따가 이 동작도 또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차라라라락 해서 왔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안무 바로 다음 안무 들어갈 건데 자 이게 거의 1,2,3,4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2,3,4 1,2,3,4 1,2,3,4 한 다음에 여기에서 3,4 하고 1,2,3,4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숙이면서 왼발 나가면서 오른쪽 오른쪽으로 할 건데 어깨가 오른쪽으로 완전히 봐주시고 양손은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벌리듯이 벌린 다음에 여기에서 후 하고 왼발 찝어주면서 후 날려주고 정면으로 와서 왼발 들면서 나갔던 발 올리면서 어깨도 같이 올려주고 내리고 오른발 나가면서 반대쪽 하고 들어오면서 다시 올리면서 후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서서 찝으면서 착 해주면서 오른쪽부터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자 오른쪽 업 왼쪽 업 한 상태에서 오른발 나가면서 3스텝을 할 건데 3스텝을 약간 오른발 찝고 갈 때 오른발 쪽으로 무게중심 가면서 왼발 구부려줍니다 왼발 구부려주고 원 앤 투 하고 이쪽 왼발 나가면서 똑같이 원 앤 투 하면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근데 이거 할 때 손 모양은 돌리고 투 착 와주고 바깥쪽으로 손 넓혀서 한 번 더 원 앤 투 이런 식으로 연결 동작을 보자면 쿵 착 쿵 착 여기 온 상태에서 원 투 원 투 쓰리 포 정리해준 상태에서 다운부터 원 착 어깨 왼쪽 착 위에서 착 위에서 착 해준 다음에 바로 오른발 내디면서 돌려주고 크게 돌리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똑같이 손을 원 투 해줄 건데 이번에는 원 투 쓰리 포 가 아니라 원 투에 끝내주세요 원 투 쓰리 포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자 쓰리 포 한 상태에서 오른발 나가면서 앞쪽으로 착 이렇게 가려주고 가려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가서 착 가려주고 이 상태에서 옆에 바로 돈 다음에 바로 앞쪽을 본 상태에서 왼쪽이죠 자 여기서 왼쪽을 보면서 손을 하나 둘 해주고 왼발 왼발이 앞쪽으로 크로스 되고 앞으로 봅니다 자 이게 한 동작인데 보면은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그래서 정면 봤다 이때 자 오른발 나가면서 똑같이 오 왼 하고 찝어줄 거예요 오른발 왼발 하는데 살짝 업 다운 하면서 손은 이렇게 일어나서 양쪽을 들어준 다음에 착 찍어줍니다 자 원 투 집어주면서 앞쪽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찍어준 상태에서 오 왼 하면서 나가주고 오 왼 찍어주고 자 왼발 왼발부터 뒤로 찰 건데 왼발 뒤로 차면서 손은 이렇게 날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왼발부터 후 아 아 해서 왼발부터 나가는 거 보여드리자면은 왼발 나갈 때 오른손 뒤쪽으로 왼손 앞으로 이 상태에서 왼발 짚고 오른발 짚으면서 오른손 앞쪽으로 와서 오른발 내려갈 때 바닥 짚고 바닥 짚고 이 상태에서 고개 들어주고 손을 착 해서 스냅 주신 다음에 그 가사에서 땅땅땅 이렇게 바로 그 제이호 그분이 이제 가사하는데 그 박자에 맞춰서 차차차 하면서 자리에 서주시면 돼요 차차차 해서 자리에 섰다 자 이 상태에서 손을 왼손은 이쪽으로 배로 오른손은 이쪽으로 해서 오른발부터 구부려서 이렇게 할 건데 바로 이렇게 구부리면서 손을 톡 투 투 이렇게 가사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딴 따단 이렇게 해주실 건데 하는 방법은 오른쪽 무릎 먼저 구부려주면서 원 에 나 투 하면서 원 에 아 원 에 나 투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쿵 착 하면서 바꿔줄 건데 그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원 에 나 투 한 다음에 손을 먼저 양쪽 그 양쪽 이쪽 허리 라인에 잡아주고 넘어가줍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어깨를 많이 써줘야 돼요 반대쪽으로 넘어가주고 이번에도 똑같이 두 번 해줄 건데 이번에는 손 이런 거 없이 두 번 착 착 해서 제자리로 와줍니다 제자리로 와주고 이제 다리를 펼치면서 쿵 착 해줄 건데 오른발 먼저 짚으면서 오른발 왼발 짚으면서 오른발 짚고 왼발 짚으면서 v 하면서 이 손 손가락 끝을 시선을 봐주시고 손가락 내리면서 쿵 쿵 해 주면서 두 번 내려줍니다 쿵 쿵 해 준 다음에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하면서 이제 노래 나오면서 그 원 투 쓰리 포 하면서 자리를 찾아가는 박자가 있거든요 이때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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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나오고 이제 포인트 안무 나올 건데 이거 하는 방법은 되게 쉽다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른쪽 어깨랑 왼쪽 무릎이랑 연결되어 있고 왼쪽 어깨랑 오른쪽 무릎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어깨가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왼쪽 무릎이 들려집니다. 들어줄 때 왼쪽 어깨 넘어갑니다. 이때 넘어가고 짚으면서 오른쪽 어깨 준비해주고 오른쪽 발 들 때 넘어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오른쪽 어깨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왼쪽 어깨 뒤로 넘어갑니다. 왼발 들면서 들어주고 오른쪽 어깨 준비해주면서 올라오면 왼쪽 어깨 짚어주고 오른쪽 어깨 올라오면서 왼쪽 어깨 준비해주고 짚어주고 왼쪽 어깨 넘어가면서 왼쪽 발 넘어가지고 근데 이게 왼쪽 어깨 넘어가면서 왼쪽부터 1, 2, 3, 4 이렇게 넘어갈 건데 처음에 3번은 처음에 3번은 2번 안 넘어가고 한 번만 넘어간 다음에 멈출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1, 2, 3, 4 이렇게 3번을 멈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쭉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손은 이렇게 물결 치면서 계속 물결 치는데 어깨는 움직여야 되고 다리는 움직여야 되고 약간 어지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힘내서 해봅시다. 자 왼쪽 어깨 넘기면서 오른쪽 어깨 안쪽으로 들어와주고 자 왼쪽 발 틀어주고 1, 2, 3, 4 하면서 왼쪽 한번 바라봐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왼쪽 어깨 넘어가면서 오른쪽 어깨 안쪽으로 1, 2, 3, 4 하면서 원래는 원래 안무에서는 착 하면은 이제 정국님이 계신 그 세 분이서 하는 거거든요. 자 따다다다 착 해준 다음에 한 번 더 1, 2, 3, 4 한 다음에 마지막 거는 사실 포인트 안 해도 되고 1, 2, 3, 4 하면서 정국님 파트 쳐주셔도 돼요. 그냥 앞쪽으로 멋있게 나가서 박수 한번 치고 1, 2, 3, 4 1, 2, 3, 4 할 건데 어 그 연속으로 이제 할 때는 조금 리듬이 바뀝니다. 어 왼, 오,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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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이렇게 계속 왼쪽 갔다가 오른쪽 왼, 왼 하고 다시 왼쪽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왼, 오,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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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1, 2, 3, 4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더라도 많이 연습해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해보자면 1, 2, 3 한 다음에 4, and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나나나나나 이 가사에 맞추는 건 맞지만 처음 박자는 가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쿵, 나나나나나나나 하면서 이제 처음 박자는 먹어주고 그 다음부터 안무 들어갑니다. 쿵, 나나나나나나나 한 번 바라봐 주고 한 번 더 해준 다음에 나나나나나나 앞으로 와주고 박수쳐 준 다음에 이제 박자 한 번 먹고 나서 가사 쿵, 나나나나나나, 나나 쿵, 나나나나나나, 나나 쿵, 나나나나나나, 나나 후, 2, 3, 4, 1 할 건데 마지막 안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 했을 때 이게 멈추는 게 됐다. 이제 1, 2, 3, 4, 1, 2, 3, 4, 1, 2, 3, 4, 멈추는 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정국님 파트. 1, 그냥 프리스텝으로 1, 2, 3, 4, N 하면서 어깨 넘어가 주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 준 다음에 왼쪽 발 슬라이드 하면서 손을 뒤로 쳐줍니다. 쳐주면서 그 이제 동선이 바뀌면서 뒤브리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슬라이드 하면서 땅바닥을 봐주고 얼굴 앞쪽으로 보면서 포인트 해 준 다음에 돌아서 왼쪽 발로 슬라이드 하면서 동선이동을 하면서 훅은 마무리 됩니다. 자, 이거 하면서 조금 내가 춤에 자신 있다 하면은 정국님 파트 할 때 후후, 차차, 후후, 예 하면서 이제 애들이 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원배속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퍼미션 투 댄스 훅 부분을 배워봤는데요. 지금부터 0.5배속, 0.75배속, 원배속으로 해볼 건데 마지막 부분이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많이 연습하면서 영상을 직접 자기 모습을 찍는다면 조금 더 연습할 때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e're going home and we'll dance in force We're going home and we're going home We're going home and we're going home and we're going home We're going home and we're going home tonight It's freedom and we keep pushing Green Hill Green Hill Green Hill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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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